어? 지금 큰일 났다 나도 이거 프리파이널 좀 한 번 잘해 아 이거 뭐해? 손님 근데 LCIS를 왜 이렇게 좋아해? 이게 뭐야? 근데 나 까먹어 코너 렛 걸치기 코너 인버스 렛 걸치기 코너 대단하다 이거 옥지 않아요? 맵이 어떻게 생겼어? 진짜 단초라기 생겼어요 스파이트도 왜 깔끔하지 않나? 도라인이 이따 게임도 뭐라 뭐라 하지 않나? 이렇게 존나와서 이게 약간 저한테 그게 뭘로 받아들일지 120 드림들같이 왜요? 왜 이렇게 점점 잘 만들고 어? 어? 근데 이것도 임시가 있을 거 같아 아니 뭔가 뭔가 미쳐지 말래 이게 무거운 거 하나만 있겠어 여기? 이거들 하지 마 응 와 진짜 내려가는 게 개무섭다 치는 거 아니야? 여기 딱 스포으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하면 겨울일 거 같은데 여기 벙그런 이단이 덕분에 대박치고 그건 뭐 위로 가야 될까 이렇게 하겠다 내일 투구에 올라온다 무슨 일을 하나 치는 거 어디서만 많이 구입하냐 치즈위치 누가 만들었죠? 치즈위치 맞어 치즈위치 치즈 절대 안속인 아니야 내가 봤을래 심치야 옥 복겠다 나이스 복수를 깼습니다 에이 뭐야 개꿍 아까 뭐야 개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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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꿍